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말도 안되는 황당한 궤변으로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좌편향판사 유창훈을 보면서 저런 수준의 인간판사라면 차라리 AI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이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 나온 수많은 비판 중 몇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검사 출신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부방대 대표는 잘못된 기각결정을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입자문을 통해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모순이다. 위증교사가 바로 증거인멸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유창훈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결정문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황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위증교사를 했으면 그게 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창훈은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혐의는 좀 있어 보이지만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또 도저히 우려가 없다. 그리고 또 제1야당 대표다. 뭐 이런저런 황당하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그리고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는 조직이 아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기각됐으니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수사할 것이다. 이재명의 여죄까지 다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서 옴쭉달싹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의 수단일 뿐 진실과 실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온 국민이 다 감시하고 있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이재명은 분명 계속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죄만 더 두텁게 쌓여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결국 정리가 승리한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의로워야 할 기관이 정의로운 척하면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장에 정의로워야 할 기관이 정의로운 척하면 안된다. 이런 경고는 아마 법원 그리고 혹시 검찰이 제대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그런 부분의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도태우 변호사가 내놓은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유창훈 판사의 망국적 판결에 맞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첫째 이재명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망국적 판결이다. 둘째 유부장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정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유창훈의 기각 결정과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비교합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3.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루어진 주 4회 살인적인 일정의 구속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째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검찰 신문조사에도 날인을 거부하여 10시간 조사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4. 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은 그토록 경시되고 왜 이 대표의 정거인멸 염려는 그토록 무시되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치가 개입된 사건에서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권력지형에 좌우된다. 둘 다 형평과 정의라는 법의 일반 원칙에 극단으로 대립된다. 약 7년간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한 근원에 결코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볼 수 없는 사법부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것을 빼고 생각해보자. 이재명 정도의 범죄 전력과 혐의를 지고 관련 공범들이 수두룩 감옥에 있으며 핵심 정인들이 죽고 뻔한 거짓말을 반복했으며 조선할인을 함부로 거부하고 단식에서 재판을 연기하는 데 구속도 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구속되는 이들이 유권 무죄요 무권 유죄라고 대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라고 유창훈 판사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저런 이재명을 만약 구속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유창훈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좌편향 판사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저 유창훈이라는 판세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도 아마 저 친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나중에 몇몇 판사가 그랬듯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따위 인간이 명색이 판사라고 더구나 영장전담 부장판사라고 앉아서 말입니다.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내렸으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태호 변호사는 이어서 유창훈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 허격사에 또 하나의 오명을 더하였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함께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이란 말 뒤에 숨지 말았어야 한다. 이재명 1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참하게 농락당하고 짓밟혀온 세월이 대체 얼마인가. 가짜 단식을 깨부수는 진짜 단식으로 맞선 의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현실을 통탄한다라면서 대한민국 자유헌정이 다시 백척관두에 서게 되었다.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MBC 노조, MBC 3노조라고 불리는 MBC 내 여러 노조들 가운데 비좌파 성향 노조에서 발표한 정치판사의 시대를 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3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위정교사 정황이 있는 피의자 이재명에 대해 야당 대표로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검치 못한다. 이번 영장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강조한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였다. 즉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자신의 검사사칭 정과에 대해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바 있고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사칭 사건 당시에 성남시장 김병량 씨의 비서 김모 씨에게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좀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위정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구속영장에 나타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MBC 3노조는 그러면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도록 위정을 교사해 결국 무죄를 받았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농락한 중대범죄이다.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천연덕스럽게 위정을 교사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선거라면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이 제대로 미미를 반영할 것이라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영장기각 사유서에는 또한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판사가 나서 변호를 하고 있다. 구속 사유는 정거인멸을 하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훼손할 우려가 소명되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정거인멸 자체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인가? 라면서 결국 이 구속영장기각사유서의 요지는 충분히 위정교사가 소명되었고 주변 인물을 통한 진술과정의 개입 정황이 보이지만 야당 대표로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속법상 구속사유에는 야당 대표로서의 방어권이라는 말은 없다. 정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의 품격을 훼손하는 위정교사의 혐의가 소명되었다. 그 야당 대표의 권세로 또 어떤 허위 진술이나 부당한 진술을 관련 인물에게 종용할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mbc 노조 즉 mbc 사업노조는 그래서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법이 정치인의 권세에 굴복한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 판사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꼴이다. 한 명의 판사가 거대한 정치 권력에 맞서 올고전 판단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치와 권력 여론으로 독립되어 법률과 양심 사실관계만 의거해 논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판사이다. 다시는 법이 정치에 굴복하는 불미스러운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반응은 제야 칼럼니스트인 서성완 씨의 수명을 다한 인간판사라는 제목의 반박문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인간판사에 의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법과 정의가 절규하고 있다. 그들은 2년간 천신만고 붙잡은 그 악의 도둑 이재명을 또 풀어줬다. 법치를 패대기치고 있는 현장이다. 도둑을 풀어준 도둑보다 더 나쁜 자 유창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유숙 인간판사는 4.15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다 기각하고 또 도망갔었고 그들은 또 공익재보자 김태우 구청장의 목을 잘랐다. 전광석화의 속도로. 참고로 그 조국은 아직 2심에서 깔아뭉개고 있다. 김태우는 누구였던가. 문재인 5년 온 나라가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도륙당할 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 줄기 빛이 없고 국가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 마땅히 상을 줘야 한다. 목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간판사들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다. 죄 없는 자에게 벌을 주고 그 각 죄인에게는 면죄부를 적은 죄인에게 큰 벌을 큰 죄인에게 작은 벌을 내 편은 영장기각 니 편은 구속 내 편은 한없이 지연 니 편은 속전속결 가히 마수를 넘어 하느님의 권능에 도전하고 있다. 재판의 뇌물 50억이면 만사형통 나라를 훔칠 길도 열어준다. 그 각무도 천인공로 선관위와 결탁해 국민주권 절도를 편들어 감쪽같이 무마시켜줬고 등등등 인간판사들에 의해 자행되는 법의 모독이며 권악징선 즉 악을 권장하고 선을 으가받아야 현장이다. 점점 더 도둑이 담을 넘어도 전철에서 치안이 숙녀의 가슴을 만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세상 이 속에서 백성들은 어찌 숨을 쉴 것이며 편한 잠을 자겠는가 인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즉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무엇을 새로 만들기도 한다. 이제 한국의 인간판사는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용도 폐기해야 한다. 저 인간판사들로부터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다시 건설하지 않으면 나라는 금수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다. 7년 전에 이미 알파고 AI는 천재기사 2세도를 능가했다. 그 후에도 인공지능은 비약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AI 판사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할 것을 확신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비한 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보완하면서 발전해 왔다. 다만 여기서도 저들은 AI 판사를 조작하겠지만 이 또한 보완의 영역이다. AI 판사님 어서오소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이번 유창훈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분통이 터지면 AI 판사를 빨리 도입하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참 한국의 상당수 판사 정말 큰일입니다. 또 그런 판사들이 곳곳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한국의 법원, 한국의 사법부도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